이렇게 보면은 뼈가 이렇게 반 돼있어 아휴 몰라잉 이게 뒷다리 이게 앞다리 이게 또 얼었어 사흥제 좀 된 거야 내가 먹을 시간이 없어갖고 어떡해? 얹녹녹아라 이거는 지금 초벌 단계거든? 그래가지고 이거 딸랑이가 흔들리면은 그냥 바로 꺼져가지고 다시 따놓을 거야 이게 지금 30불 초벌한 거고 왜 불씨물... 이거 봐, 더러운 거 보이지? 됐다 이제는 압력솥으로 이거 딸랑이 흔들리면은 약불에다가 20분 배고파 죽겠다 내가 아주 그냥 이제 이게 앞다리 쌀이지 앗 뜨거워 완전 흐물흐물 아우 잘 익었어 잘 익었어 아우 뜨거워서 씨 이거 앞다리 쌀 잘릴 때는 이렇게 미니 쪽 앞에 앗 뜨거워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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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우 못하겠는데? 하... 아우 그냥 먹자 그냥 먹자 아우... 하... 하... 이건 뒷다리에요 이건 앞다리 하... 뒷다리도 여기... 아우 뜨거워 이렇게 보면은 뼈가 이렇게 이렇게 반 돼있어 아유 몰라잉 하... 짠 아우 엄두가 안나네 아우 뜨거워 소젓 아니 새우 젓 아 뜨거 봐봐 으흐 아 오늘 언제까지 뜨거울 거냐 이렇게 나오지 뒷다리 맛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뜨거 못하겠어 이게 통살이 아니라 그냥 다 이런 거라서 앞다리나 뒷다리나 비슷해 이렇게 아 다 됐다 아 아 이거 다 걷어내 아 아 아 아 아 아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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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한국국토정보공사 으아... 랄랄랄랄랄랄